아빠랑 시장가서 개 킹크랩하고 생선들을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? 재밌어 뭐가 듣기 재밌었습니까? 개가 서로 개를 올라가면서 나를 많이 낳은 거 아셨습니까? 네 먹고 싶었던 킹크랩 오랜만에 먹는 기분은 어떠십니까? 나 아니야? 행복합니다 완전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말로 변할 수 없어 왜? 와 진짜 말로 변한다고 킹크랩이 달콤하고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짜 그렇습니까? 짜요 지금 여기 접시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? 이 접시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다 먹은 겁니다 뭡니까? 저 다리 두 개 먹었어요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 먹었어요? 네 난 다리 생겨 먹었는데 다리 두 개에다가 이 몸통 하나까지 먹었어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건 왜 집게발이 없지? 아 집게발 엄마가 발라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 아 엄마가 발라가지고 고지는 준다고 냉동실 아 냉동실 아 그랬구나 어쩐지 아니 아빠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그 집게발 살이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 씹는 말 있잖아 어? 씹는 말 있잖아 왜? 집게발이 아주 쫄깃쫄깃 돼가지고 맛있더라고 아 이거 코딱찌인 줄 알텐데 와사비에요 와사비 현수아 코딱찜 와사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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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와사비 나 위창 개꺼 딱지 킹크랩이 진짜 개 해준 게 제일 맛있다 제가 고용이 어린이 황장과 녹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색깔은 모르는데 색깔은 모르는데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지는 다리가 뒷결 다리까지 합쳐가지고 두번째 세번째 다리가 단단하면 황장입니다 그게 황장이야? 예 내가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어 긴장 네 그 이누훈아 나 그 전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그 이치키 꼬딱찌리 그 자 이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네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매실 매실주스 맛있었어요 매실주스 한통은 더 사주마 Сейчас 이게 생와사비고 아저씨 다 먹었어 벌써? 네 가루로 만든 마사비인데 이게 진짜 웰콤 이게 딱!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크면 아빠도 한 마리 사줘야 돼, 그럼? 난 새해 한 마리 사줄게요 오케이 안녕 진짜 배부르게 포줄게 응